안녕하십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라는 겁니까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막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준비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불편할 거란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책의 제1고려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다는 실토 같습니다 아무리 무능, 무책임한 정부라도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이 뒷전이라니 이상하기만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였던 겁니까 논란이 일자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좀처럼 사과라고는 하지 않는 불통의 마이웨이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입으로 그렇게나 민생민생하면서 안전 문제 해결하겠다는 중요 민생 정책을 대통령 보고도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윤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보고받고 누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패싱입니까? 아니면 여론이 무서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해도 문제 몰랐다면 더 문제입니다 국민 비판이 두려워 알았는데도 모르세 하는 거짓말이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실 말대로 대통령 패싱이라면 중대한 감찰사항입니다 이 뜬금없고 설익은 정책의 이반, 수립, 발표, 철회, 해명과 사과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조사해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정 협의도 없었다는 것인데 집권 여당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탄생하고 국민 홀라만 야기하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히십시오 국민의 관심이 최해병 특검법 거부에 집중된 것을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언합니다 아무리 민생에 관심 없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만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 보고도 챙기고 당정 협의하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여당에게 야당과 싸울 준비 잘하라고 할 시간이면 민생 챙길 시간이 차고 넘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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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